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화재가 잦은 겨울철을 맞아 여수소방서가 화재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를 신고받습니다. 여수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트디어선 갤러리는 오늘 가곡현과 강희 등 기성작가와 남궁옥분 등 연예인 화가 10여 명을 초청해 기념 행사와 작품 경매전을 개최했습니다. 개관 3년을 맞는 아트디어선 갤러리는 그동안 1,500점이 넘는 작품들을 전시해 왔는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수가 예술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낀 가운데 낮 동안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났습니다. 낮 기온은 내일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의 구름도 점차 거치면서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4도, 광양 2도, 순천은 영하 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전 지역에서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m, 원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38분, 간조 시간은 오후 2시 4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